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바리대기입니다. 이 작품은 고귀한 신분이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바리공주의 일대기를 담고 있죠. 이런 종류의 작품을 본풀이 라고도 하는데요. 본풀이는 어떻게 신이 탄생했고 어떤 일들을 거쳐 어떤 신이 되었나를 풀어내는 무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수능 특강에도 실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사의 신을 노래한 제주무가 세경본풀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공주는 어떤 신이 될까요? 바로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오구굿 또는 진옥이굿을 할 때 이 작품 바리대기를 부르죠. 먼저 주인공부터 살펴볼까요? 바리공주는 천별산을 다스리는 오구대왕과 길대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공주입니다. 오구대왕은 길대부인을 부인으로 맡기 전에 용하다는 천하공의 가리박사에게 국가의 기름을 묻습니다. 여기서 가리박사는 박수 즉 남자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홀레식이라든지 국가의 중한 일을 논할 때에 점괴를 보곤 했거든요. 가리박사는 올해에 길례 즉 결혼식을 올리면 딸만 7명을 낳지만 다음해에 길례를 하면 아들만 셋을 낳는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을 기다리는 편이 옳았어요. 하지만 오구대왕은 가리박사의 예언을 무시하고 당장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후 길대 중전마마는 6명의 공주를 낳았죠. 어머 예언이 백발 백중이죠. 어쨌든 마지막에도 딸을 낳게 되자 마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구대왕도 화가 아주 많이 났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죠? 오구대왕은 바리공주를 버리기로 합니다. 버리는 것도 정성이에요. 옥함에 구광공주라고 새기고 자신과 중전마마의 생활일시 그리고 아기의 생활일시를 옥고름에 맨 다음에 자물쇠를 채워서 바리공주를 바다에 버립니다. 하지만 바리공주는 쉽게 물에 가라앉지 않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되어서야 금거북이 나타나서 옥함을 등에 쥐고 사라집니다. 바다에 떠도는 옥함을 발견한 존재는 석가세존이었습니다. 석가세존은 비리공덕 하라비와 비리공덕 할미에게 바리공주를 맡기려고 하죠. 비리공덕 하라비와 할미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었는데요. 공덕을 많이 쌓아서 공덕하라비, 공덕할미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아이를 키울 처지가 되지 못하면 아이를 선뜻 낳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들에서 머무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머무는데 어찌 중한 자손을 데려다 기르겠습니까? 그러자 석가세존이 말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 기르면 집도 생기고 옷과 밥이 절로 생길 것이니 데려다 길러라. 그리고는 훅 하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하라비와 할미가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뒤로 돌아서자마자 거기에 갑자기 없던 초가삼간이 떡하니 자리 접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공주와 비리공덕 부부의 거처가 마련되지요. 바리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이었죠.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죠. 그렇게 바리공주는 열다섯 살이 됐습니다. 그 무렵 대왕 부부는 모두 위중한 병이 들어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모든 약을 써도 낫지 않자 대왕은 신하를 시켜서 가리박사에게 점괴를 받아오도록 시키죠. 어? 가리박사 누구였죠? 맞습니다. 올해 결혼하면 딸만 일곱 명, 다음에 결혼하면 아들이 세 명이라고 예언했던 무당이었죠. 하지만 가리박사로부터 들은 점괴는 비참하기만 합니다. 동쪽에는 해가 떨어지고 서쪽에는 달이 떨어지니 양전 마마가 한날 한시에 승하하리다. 바리공주의 사처를 찾으소서. 여기서 사처는 버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리공주를 버린 곳으로 다시 가보고 바리공주를 찾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오래 흘렀어요. 10년도 넘게 흘렀는데요. 대왕은 푹 하고 긴 한숨만 내쉽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궁중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소설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옥황상제가 보냈다네요. 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옥황상제가 점지한 일곱 번째 공주를 버린 죄로 두 분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뜨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사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 버린 죄가 천벌로 돌아였네요. 벼랑 끝에 몰린 부부는 동자에게 방법을 구합니다. 동자가 얄미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기는 있대요. 바로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있는 용궁에서 약을 먹거나 삼신산 불사약과 복래방장 무장승의 약수를 마시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복래방장은 신선들이 산다는 복래산과 방장산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은 참 좋다. 간단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용궁에 가는 길이 뭐 동네 마실러 가는 일이에요? 심지어 복래방장은 죽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사정이 이러니까 앞에서는 대왕님 대왕님하고 신하들이 떠받들어도 대왕 부부를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겠어요? 과연 대왕 부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때 대왕 부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한 신하가 바리공주를 찾아오겠다면서 나섭니다. 간밤의 천기를 잠깐 보니 서쪽의 밤이면 서기가 하늘에 가득하고 낮에는 운무가 자욱하니 그곳에 공주가 계신 것 같습니다. 소인이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역시 바리공주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나 봐요. 공주를 찾아 나선 신하를 풀과 나무들이 인도하죠. 그곳은 인도의 태양 서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하는 무사히 바리공주를 만나서 함께 대궐로 향하죠. 아 얼마 만이에요? 15년 만이네요. 15년 만에 바리공주를 만난 대왕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매몰차게 버렸던 자식을 오랜만에 만난 대왕은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바리공주는 도량이 넓은 영웅이었어요. 자신을 버리는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험한 길을 자처합니다. 오그대왕은 바리공주에게 비단 창옷, 비단 고의, 고운 패랭이, 무쇠질방, 무쇠주령, 무쇠신발을 내어줍니다. 바지를 입고 패랭이를 덮은 것으로 보아서 공주는 남장을 하고 떠나려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출발! 공주가 무쇠지팡이를 한 번 짚으면 천리를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천리를 달려왔으니 당연히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겠죠? 바리공주는 아래를 굽어보다가 석가세존을 만납니다. 석가세존은 부모를 위해서 험한 길을 가는 바리공주를 돕기로 하죠. 이번이 두 번째지요. 그는 낭화 세 가지와 금주령을 바리공주에게 줍니다. 여기서 낭화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고요. 금주령은 금으로 된 주령이겠죠? 이 금주령을 끌고 가면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바다는 물이 된대요. 석가세존이 정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준 거예요. 길을 가던 바리공주는 칼산지옥, 불산지옥, 독사지옥, 한빙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문지옥을 만납니다. 이곳은 8만4천지옥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리공주의 진면목이 나오는데요. 죄인의 울음소리를 들은 바리공주는 낭화를 흔들어서 죄인들을 풀어주고요. 그녀에게 매달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웹니다. 그리고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빌어주죠. 이게 나중에 공주가 신이 되고 나서 할 일이 되겠죠? 끔찍한 지옥을 겪었는데도 끝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옥 가고 바다가 오네요. 망망대해 넓은 바다를 만나죠. 이번에도 역시 세조님이 주신 금주령이 사용됩니다. 금주령을 하늘에 휙 하고 던지니까 무지개가 생겨서 다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무지개 끝에서 우리의 바리공주는 자신의 반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무장승이었죠. 무장승이었죠. 키는 하늘에 닿을 것 같고 눈은 등잔 같고 얼굴은 쟁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리공주는 무장승을 보자마자 약수를 조금만 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그 대가로 무장승은 노동을 요구합니다. 장장 9년 동안의 노동이었죠. 3년 동안 나무하기, 3년 동안 불때기, 3년 동안 물 길어오기였습니다. 와 이 정도면 착취예요 착취. 그렇게 9년이 지나고 무장승은 또 바리공주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건 계약사항 위반이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다니요. 자신과 결혼해서 아들 7명을 낳아달래요. 그러면 약수를 주겠대요. 그대로 세월이 또 갑니다. 드디어 무장승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 바리공주는 약수와 개안초, 숨사리, 뼈사리, 살살이꽃을 구해서 바쁘게 떠납니다. 무장승과 아들들도 함께 오죠. 돌아오는 길에 바리공주는 피바다에서 4척의 배를 봅니다. 한 척은 공덕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극락세계의 연화대로 가는 배였고요. 한 척은 충신과 효자의 배로 극락왕생하러 가는 배였고요. 한 척은 역적과 불효자, 살인하고 험담한 자들이 화탕지옥과 칼산지옥으로 끌려가는 배였죠. 마지막 배는 자식이 없는 귀신과 해산길에 죽은 망자, 49제 진호귀세남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죽은 이를 인도하는 굿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탄 배였습니다. 바리공주는 이 배를 향해 연불을 메워서 이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기서 역시 바리공주의 신적인 면모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지만 오구대왕과 길대중전은 이미 세상을 뗀 뒤였습니다. 괜찮아요. 바리공주에게는 온갖 약이 다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냐고요? 그럼요. 전부 섬계에서 온 약들이라 충분히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답니다. 바리공주는 우선 머리를 풀어서 남편과 아이들을 감춥니다. 부모 몰래 홀리를 올렸으니 조금 찔렸던 거죠. 그런 다음 부모님의 입에 약수를 넣고 개안초는 품에 넣고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을 눈에 넣습니다. 그러자 대왕 부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켜며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바리공주는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모르게 무장승과 혼인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왕 부부는 무장승을 받아들여 사위로 인정하고요. 바리공주에게 무척 고마워하죠. 그리하여 무장승은 산신제와 평토제를 받아 먹으며 살게 됩니다. 여기서 제를 받아 먹는다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신들 역시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바리공주를 키워준 은인 두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야죠. 비리공덕 할미는 진옥위 세남굿을 할 때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켰다가 별비를 받아 먹고 살게 됐고요. 비리공덕 하라비는 노재를 받아 먹고 살게 되지요. 바리공주의 아이들은 저승의 10대 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인공 바리공주는 인도국 보살로 절에서 공양을 받고 들판에서는 무당이 되어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리공주의 이야기는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는데요. 그만큼 바리대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적극적인 요성이 눈에 띄는데요. 부모를 모를 때에는 부모의 존재를 궁금해하고요. 부모의 병을 안 뒤에는 약을 구하러 서슴없이 먼 길을 떠나고요. 부모의 상여를 보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구합니다. 또 중간에 공주가 물을 건너던 거 기억하세요? 저승이 물 건너있다라는 설정은 조상들이 영혼의 세계, 저승의 세계를 결코 먼 곳으로만 보지 않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사무가 바리대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